이번 시간은 comparison operator, 즉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봤음직한 연산자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뭐죠? 외람된 질문이지만 너무 쉬워서 2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로서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냅니다. 즉, 여기 있는 이게 컴퓨터에게 실행을 하고 나면 이만큼이 뭘로 바뀐다? 2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문자열 1과 문자열 1을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문자열 1, 1이 됩니다. 자, 저 중간에 있는 저 연산자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확인 안했지만 문자열을 결합하는 결합 연산자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1과 오른쪽에 1을 결합해서 문자열 1, 1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더하기는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연산자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비교 연산자는 바로 블리언 데이터 타입들 간의 연산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저는 comparison operator 앱이라고 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1과 1이 있어요. 여러분, 1이 1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얘 결과는 뭐다? false다.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과 1이 같아요? 같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결과는 참 이단 뜻에서 true입니다. 자, 이거 외에 이런 연산자도 있고요. 순서 방향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1이 이건 어때요? 1이 1보다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제 끝에 있는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true,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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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